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곤지안 보고 왔는데 소리 먼저 지르는 사람이 뭐 하기로 했었죠? 소금물, 짠물 먹기 저희가 다 걸렸어요 아무튼 이 중에 물도 있고 짠물도 있고 단물도 있어요 다들 배우시니까 표정연기에 되게 불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먹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맞추지 못하게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패하면 제가 원래 오늘 하려던 챌린지에 같이 동참해주셔야 돼요 아셨죠? 자, 그러면 지빈씨 주세요 소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4번 4번 갈게요 어떡해 갈게요 어 뭐 이제 큰일 났어 근데 다 죽어라 장순도 야 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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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 야! 여기가 더 웃겨! 지금 아직 못 삼키고 있는 거 같은데? 나 이거? 응 왜? 이거 뭐야. 아니, 왜 왜? 바람다. 응, 그러니까. 이게 진짜 무리라서 그런가? 이게 표정 관리가 된다고? 괜찮아? 무리네. 무리야? 무리야. 오빠가 과하게 연기해요. 어, 물이에요. 네, 무리인 것 같아. 너 연기할 때 좀 과하게 하니? 응! 그럼 물인걸로? 그럼 물인걸로 갑니다 물인걸로 정답! 말씀해주세요 하나 둘 셋! 물입니다 준영씨 또 자요? 바로 드셔야 돼요 첫번째 한입은 바로 드셔야 됩니다 첫번째 한입은 바로 드셔야 돼요 좋습니까? 이거 백두로 소금물은 아니야 소금물은 이럴 수가 없어 소금물은 이럴 수가 없어 나는 설탕물 왜냐면 단내 나는 것 같아 냄새가 거기까지 나니까 설탕물 설탕물? 나는 나도 물 자 그러면은 물로 가자 물 정답은 물 하나 하나 둘 셋 설탕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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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내가 났다고? 진짜 잘 맞춘다 근데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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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1 1,2,3 바로 갑니다 1,2,3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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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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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 1,2,3 이거 뭐예요? 혀가 많이 느낌이 안 나 소금물 소금물 1,2,3 정답 아 삼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기회 한번 일단 한번 삼켜주세요 한번 마신 거에요? 혀만 담근 거 아닌가요? 마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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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돼요 꿀꺽 마셨어요 가시 마셨어요 물 나는 물 아니면 설탕 물이에요 아니 물은 아니에요 물 잠시만 물이야 이건 진짜 그냥 물 먹다가 살에 걸린 것 같은데여? 아.. 빨리 해주실래요? 뭐.. 뭐예요? 저요? 예 물이예요 물이에요? 네 물이에요 와... 물? 물! 나는 물 한 번 물으러 가자 나도 땅 하다 썼잖아 그럼 물 물 하나 둘 셋 물 소금물 오 진짜요? 아 진짜 레알? 진짜로? 나 이제 죽을 뻔했어 나 대단한 거였어 나 대단한 거였어